30년 동안 빚을 상환하는데 숨이 막힌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30년 상환에 숨이 막힌다, 빚을 언제 갚나 라는 게 이 뉴스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3억 받으면 원리금을 매월 64만원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빚의 67%를 빚 상환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기준금리가 3번 정도 더 오르면 저 원리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64만원이 200만원이 되는 게 금방일 것 같은데 감당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죠. 뭐 내 집 마련을 연글로 해가지고 한 이들이 대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 30년 상환이면 거의 30살에 예를 들어 대출을 냈다. 그럼 60살 돼야 이 대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쉽지 되게 오랫동안이에요. 지겹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겹고 지겨운 걸 떠나가지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만만치 않은 거죠. 30살에 빚을 내야 30년짜리를 내야 60살인 건데 40살이면요. 70살까지인데 70살까지 그 수입을 그 이자를 원리금을 계속 낼 수 있냐? 아니죠. 보통의 사람들은 저거 한 몇 년 갚다가 중간에 집값 오르면 팔고 시세차이 생기고 빚을 한방에 털어낼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집값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이자는 오를 가능성이 많고 이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집을 살려고 하는 생각을 거두게 되죠. 이 말은 지금 집을 무리하게 영거래에서 산 사람들이 물려있다. 몰려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되게 어렵죠. 왜? 자기가 사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낮춰서 판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3억에 샀는데 2억에 팔 수 있다고요? 누가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 경매 당하겠냐고요? 은행에서 왜 경매 처분하겠냐고요? 채무자가 그 집을 팔아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 경매 처분을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 집값이 얼만데 내 피 같은 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악착같이 버티는 거죠. 근데 버티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락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강제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3억 빌려가지고 5.2%에 대출하면 매월 164만원이래요. 164만원. 그러면 총 이자가 2억 9천이고 대출 원금 3억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게 대출 이자가 5%가 아니라 6% 되고 8% 되고 10%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감당이 될까요? 난리 날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마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 임금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을 따져봤더니 대기업이 월평균 515만원, 중소기업이 245만원이래요. 월평균 515만원인데 그저게 평균의 암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 돌아보세요. 월평균 515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다수인지 아니면 소수인지 소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 200중, 300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저기 뭐야 투기한 놈들이 폄하할 때 한 얘기가 실제로 200만원, 300만원 때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집 사겠다고 주담대, 대출의 원리금으로 150만원, 160만원, 200만원 내면 생활이 될까? 생각해보면 생활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투잡, 쓰리잡 해야 되죠. 알바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이런 일대로 하면서 알바를 해야 감당하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앞으로 금리 오르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그냥 암담하죠. 그냥 앞이 안 보이죠. 뭐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한동안 저금리 대출 안 받아서 뭘 안 하면 바보 소리 듣고 막 이랬죠. 그런데 그런데 빚은 절대 공짜 아닌 거죠. 빚은 갚아야 되는 되게 무섭고 힘든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빚진 건 누군가한테 떠넘길 수 없고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미 꼭지에 무리하게 영끌해서 산 이들은 선택권이 없죠. 그냥 버티는 거 견디는 거 밖에 없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 밖에 없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혹독하고 되게 충격적인 사항을 감내야 되는 거죠. 감내야 되는 거죠. 고정금리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고정금리가 20년 30년 고정금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은행이 사항을 바꾸면 변동금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정금리가 수십년간 계속 고정해서 간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은행이 절대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카카오뱅크님은 이래서 다른 데 비해가지고 되게 싸게 대출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금리 올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기존 업체들하고 기존 은행들하고 경쟁해서 자리매김 해야 되니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나서는 거지만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들이 힘이 생기면 금리는 다시 올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절대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지는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 상한이다. 숨 막힙니다. 숨 막혀. 근데 얼마 전에 40년 모기지론도 나왔죠. 40년 모기지론 뭐겠습니까? 그냥 40년 동안 대출 노예로 살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죠. 40년을 갚으려면 30살에 해도 25살도 65세인데 야 그게 과연 가능하나 괜찮나 문제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저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집을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비까지 같이 이제 물려주겠죠. 그래서 자식들까지 집 무료받으면서 그 대출까지 같이 물려받아가지고 원리금을 내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는 이러죠. 아 부모의 빚은 상속 거부하면 빚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빚을 안 물려받으면 재산돈 못 물려받습니다. 자산돈 부모의 집을 예를 들어 부모의 집이 만약에 자산가치가 한 5개 라 치자고요. 대출이 2억 있어요. 그럼 상속 포기합니까? 상속 포기 안 합니다. 그냥 집 없고 그냥 순수하게 빚만 2억이면 자식이 상속 포기하죠. 빚 2억 안 받으려고 근데 부모의 재산 자산 옥자리 집이 있는데 그게 대출이 2억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억인데 그걸 자식이 안 받는다고요? 봤죠 당연히 받고 그 남아있는 대출까지 자식이 이어받아서 갚습니다. 갚습니다. 그러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냥 원리금 받으면서 계속 장사하는 거죠. 이자 장사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30년동안 빚 갚다가 40년동안 빚 갚다가 자식한테 이어서 갚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참 30년이면 깝깝하죠. 제가 지장생활을 21년째 하고 있는데 지나 보면 징그럽죠. 20년도 엄청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빚을 30년 갚는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깜깝할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될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피같은 돈을 월 예를 들어 300만원 350만원 벌었는데 은행에 200만원 그냥 갖다 바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새아파트에 살아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죠. 집껄지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아무쪼록 함부로 함부로 주단대 대출 영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집을 사는데 무리하게 영끌하는 모습들을 경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